12월 김성준 장원님 집에서 있었던 연말 회원 참석드리고 제가 군대에 사람의 공사를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찾아뵐지 모르고 여기서 뵙게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뵐 그런 어려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열심히 재밌게 놀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해주셔서 진짜 깜짝 놀랍니다 우리 소식이나 그 소식이 잘나는 건 어디에 대한 부모님의 기간이 올라올게 내가 잘 살아가고 부모 걱정하지 말고 가로운 꿈을 펼쳐라 아버님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이전에 와야 내가 향후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공개가 많습니다. 제작진을 수청했는데 못 가버렸어요. 설날이 오면 보고 싶으나 마리 여러분이 손을 너무 고맙고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자 가glass 나를 영원해야 바보기 우리 쉬는 중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